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판을 치면 처음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쪽에 화살이 다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더불어민주당에 개판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결국은 개판의 피로도가 누적되게 되면 화살은 결국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가열차게 개판을 치겠죠. 보시게 되면 윤석열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거부권, 야당 22대 국회에서는 더 몰아붙일 것. 꽃놀이 패니까 엉망진창이 되면 진창이 될수록 처음에는 이런 비난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원인을 잊어버리고 그냥 결과의 이름 주목하게 되겠죠. 무능한 대통령 이렇게 이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총선 전과 후는 하늘과 땅처럼 이런 격차가 여러분들 강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행령입니다. 재임 오는 동안 법다운 법 하나 이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뭐죠? 그냥 자리 지키다가 나간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을 좀 고쳐서 대통령 시행령 이름을 아는 것하고 그다음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거부권이 계속 이름 누적이 되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일부러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부권 행사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가 다 뭐죠? 책임을. 그래서 선거를 침묵했던 그런 비용을 본인 스스로가 그냥 고스란히 짊어지겠죠. 그래서 3년을 채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부권 무력화 문턱이 8석으로 대폭 나다지지 않았냐. 108석이니까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여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추진하는데 전반기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수를 계속 여러분들 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저히 이 체제 하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려오고 그냥 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만들 요량인 겁니다. 처음에는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옹호하겠죠. 그러나 그 피로도가 이런 누적이 되면 결국은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다시 국외로 돌아간 법안을 재포기라는 행대로 거부권 전국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대통령이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당놈법으로 밀어붙이고 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 클럽 특검법 그게 법기술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법을 양산해가면 계속 개부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양국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상법 등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모든 법안을 여러분 또 총 모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언론들 여러분 동원해 가지고 분위기를 고향 안 하겠습니까. 3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키기에는. 그래 참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부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법 약관이 192석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22대 국회에서는 무조건 거부권 전략으로 일관하기는 부담스럽 것이다. 모든 여러분들 문제의 출발지는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 함구하고 결국은 본인 제임하에 내분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의도하지 않는 그런 본인이 전혀 여러분들 막을 의향이 없었던 선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4월 10일 총선에서 윤 정부는 그냥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냥 존재하지만 그냥 허수아비가 돼버린 겁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는 있지만 없는 그냥 모두가 그림자처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기회라는 것은 항상 한시적이고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못 살리게 되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타협한 겁니다. 악과 손을 잡았고 악의 손을 잡은 그 대가를 본인이 이런 제임하고 있는 동안 치르겠죠. 그래서 저는 3년이 아주 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3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인 겁니다. 본인이 그 문제에 입을 담은 겁니다. 씻을 수 없는 폐착을 뒀는데 본인은 여러분들 뭐죠. 잘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을 한 것 같습니까. 악과 그냥 타협하는 순간 악의 도구가 된 겁니다. 전혀 제가 볼 때는 아주 천형적인 뭐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보니까 22대 국회 사상 최악의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이 홍준표 주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임기는 제대로 마칠 것 같습니까. 66%는 임기가 마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이 31%가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31%나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여러분들 논평하는 사람이 성력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다행인 것은 66% 정도는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를 무난히 마칠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고 제법 많은 비중 31% 정도가 임기를 제대로 마칠지 걱정된다는 거죠. 그거 정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인태생님께서 너무나 여러분들 빼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국민 주권도 못 지키는 대통령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일괄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설명 따위 딸이 채우고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못 지키는데 왜 대통령이 있어야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임기를 단축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에 보장된 대로 대통령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설 의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임기 마치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님처럼 선거는 이 상태로 쭉 떠부리게 승리해갑니다. 당연히 대선도. 그러니까 3년 뒤에 바뀌나 1년 뒤에 바뀌나 2년 뒤에 바뀌나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권력을 지는 거는. 그런데 왜 그냥 그 장반들이 뭐죠 권력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굳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과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답답하신 분들 속이 참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공론의 장을 좀 제공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